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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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두 분? 저희는 만 4년. 아 5년이 됐어요? 4년은 아직 안 됐죠. 솔직히 아내가 다른 연예인이나 이렇게 뭐 되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질투나요? 저요 저요 저한테 보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두 분 다 상관없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질문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아 이거 미연자 좀 봐 진짜. 형 질투라는 것도 약간의 그런 사랑과 이런. 그거는! 그거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형이 잘 모르나 보다 형 지금 카메라 있다고 해서 촬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린 또 같이 집으로 들어가. 또 2라운드가 펼쳐진. 얘가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실수했네 실수했네. 아 나 정말. 나도 궁금하다. 난 질투 안 나. 오빠 질투 나세요? 나도 질투 안 나는데. 난 진짜. 우리 같이 또 연예인이니까. 누구 좋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형 선생님이? 아 있지. 누구 누구? 우리 저 경은이가 저기 저 중기 좋아해 중기. 아 중기를 좋아한다고? 중기 좋아해 중기. 아 정말? 어 중기. 계속 바뀌어요 뭐 다 하여튼 좋아해. 드라마에 다 하여튼 누구 나오면은 쫙 좋아해. 나도 바뀌어. 나도 바뀌어. 이제 좀 결혼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질투도 없어지지 사실은 그치? 내가 보기엔 네가 결혼하면 무작위 질투할 거잖아. 아 나 그럴 건 아니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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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속이 밴댕이더라. 진짜. 아 GPS. 밴댕이라니.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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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정말 진짜. 준호 씨는 누구 좋아해요? 저는. 아니 왜냐하면 소연 씨는 지금 저기. 무작위 좋아하던데.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저는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누구야? 다 좋아요 소녀시대. 한 명만 딱 찍을 수. 찍은 다음에. 저는. 아 이거. 분명히. 분명히 소녀시대 누가 있어. 있어. 근데 그냥 소녀시대. 에이. 니가 무조건이야. 아이고. 당연하지. 소녀시대 누가 있지. 아니. 근데 이제 이러고 웃잖아요. 이제 진짜 돌아갈 때 차에서. 아니 근데 그 누구야 소녀시대. 소녀시대. 숨이 시작돼요. 웃으면서. 그러면은 사실 준호 씨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자기는 안 좋아했으면 조인선 씨.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맞어 맞어. 그럼. 아 맞아요. 진짜 이상하네. 드라마 보고 있으면 막 들어가라 들어가 막. 난 이거. 어 뭐야. 설마 이거부터 싸우는 거. 어 저 뭐야 저거. 어 저 뭐야 저거. 야 정국아 잘 됐다. 너하고 투자. 뭘 잘 돼. 뭐야. 이거 뭐야. 부상이야 부상은.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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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팀 이거. 이거 싸우는 거 같은데. 와 이거 집에 가져오시는 거. 뽀뽀기 뽀뽀기. 좋다 이거. 사랑과 전쟁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랑의 뽀뽀기 펀치. 어. 커플 중 한 사람씩 각 팀씩 올라갑니다. 한 명이. 그리고 이 펀치 스틱을 이용해서 상대팀은 존 밖으로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아 뭘 울려줘요. 중단중이는. 아 그렇지 않아요. 중단중이는. 부상 부상. 나 발 부상해요. 아니에요 중기 오빠는 뭐든 다 잘해요. 아니 유리해요. 자. 아 중간이 안 써는 거 알아서. 아 내 줘 안 해. 저쪽이가 유리합니다. 내 줘 안 하냐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얘가 유리해요. 중근수 쪽 자랑해. 한 분씩 나와서 경기를 해서 한 분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분이 나와서 올킬 방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한번 올킬 한번 해보나 내가. 지혼만 하고 가야겠다. 대진 순서가 그래서 한 팀은 대전승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발 이런 걸 해야 돼. 대진 투 선택 순서를 건 사전 미션은 바로 사랑의 손깍지입니다. 손깍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김종훈 씨 잠깐만 앞으로. 네. 한번 누워보세요 뒤로. 뒤로 누우라고요? 네 누워보세요. 아 그래요? 밑으로? 네. 유저숙 씨 잠깐 나오시면. 아. 아. 자. 비행기 태웁니다. 뭐예요? 다리도 아니면. 네 비행기로 발로 발로. 이거 빼고 신발 벗고. 아니 신고 해 신고 해. 아 신고 하라고? 그래. 여기를? 괜찮아. 괜찮아? 에이 벗고 하지. 괜찮다며. 나도 신고 쉬면은. 아니 나는 바닥에 누웠잖아 나는. 아 나 진짜. 아 진짜. 야 테이핑도 타이거야. 아 테이핑도 타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우 뜨거워 발 뜨거워. 아 왜. 발 좀 시켜봐. 나 기분 났던데. 아이고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진짜. 아 서로 뜨겁나 보다. 아 근데 이런 거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어. 자탄해. 자탄해 난 다음에 유재석 씨는 발을 떼시고. 아 떼고요. 버팁니다. 팔로. 30초가 지나고 나면. 네. 팔을 굽히세요.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저희 반대로 해요. 여자가 눕고 남자가 올라가고. 일은 해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아니. 저희도 소연 씨가 내려갈 거예요. 어? 아니요. 내가 어떻게 내려. 내가 보면 어떻게 나중에 불어요. 내가 보면 나중에 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시 얘기 좀.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말하시면서 되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가 좀 대화의 시간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호각을 불면 들어주시고 다시 호각을 불면 내려갑니다. 석진이 형이 해야지. 내가 합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뭐 어려워? 자 자 자. 잠깐만요. 게임이 꼭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준비. 아 참. 자 다 준비 됐으시죠? 이렇게 할까? 시. 발이 떨어져야 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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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대답하네. 왜? 야. 으힛. 진짜 bola. 육아. 참. 좀. 왜. 개행. 아. 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이제 안 맞아야지. 올린 거야. 올린 거야? 올렸어. 올렸어. 지석진 씨 올라가세요. 안 그래도 한 번. 네 그렇죠. 잠깐만 참아. 잠깐만 참아. 잠깐만 참아. 빨리. 달라진 것 같은데.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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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안해. 저는 이렇게 더 내리고 싶은데요. 자 김소연 씨 탈락. 자 세 팀 남았습니다. 세 팀 누구누구. 요령이 없어 요령이. 와 동우 형도 오늘 평수랑 달라. 웬만하면 좀 부리기 파악 좀 해라. 아아. 웬만하면 좀 부리기 파악 좀 해라. 애지 말라 진짜. 웬만하면 부리기 파악 좀 해라. 웃지 마. 웃지 마. 힘들어가. 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나와. 아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아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개리야 오늘 남자다 개리! 형이 할 수 없어! 지효 앞에서 남자다! 어 너무 무거워! 강계리 형은 방하면 살게! 안 돼! 거기 갑자기 가짜잖아! 이것도! 야! 나한테 기회야! 야 지금 우리 저 하도 우리 재효씨가 오니까 형도! 근데 남자를 보여주는데? 아 저 다른거보다 저 준호씨 입장이 제일 애매합니다 아 제가 몰랐어요 얘기할게 있는데 우리 뭐 남 남 퍼플이니까 고기해라! 고기해라! 고기해라 그냥! 야 니네 이겨도 못살게 하니 바보들아! 야 니네도 언제 끝날지 몰라! 야 니네도 언제 끝날지 몰라! 야 이거 미쳤잖아! 야 이거 미쳤잖아! 미쳤잖아! 나 끝까지 한다 오늘! 나도 해 끝까지! 진짜 커플이야! 가짜 커플이야! 나도 여기 누워있고 싶다 지금! 와 진짜 모르겠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어! 진짜 모르겠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게 하지 않는 걸로 하죠! 뭐 때문에? 다리를! 저거 흔들리는거야! 와 진짜 진짜 진짜! 와 이거 봐! 와 저 봐! 와 저 뭐야! 야 이거 진짜 개리야! 개리야 뭐 때문에 그러는거야 너 지금! 뭐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저 가짜 커플씨! 저 비즈니스 커플씨! 니가 비즈니스를 알아? 저거 또 씨에팍을 찍을라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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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지! 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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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진짜 본격기인데! 저희 이게 이게 본격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동훈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오늘 동훈이가 진짜! 처음 봐 이런거! 진짜! 야! 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닌데! 저 키스도 못해본 것들이! 야! 니가 알아? 하하하하 혹시 모른다! 좋다! 제이 형은 좋아!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자! 지금부터 연달아 세 번 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자 연달아! 와 잠깐만요! 이제 연달아! 다섯 번 한 번 갑시다! 다섯 번 갑니다! 시작! 별판 나겠다! 드리미! 하나! 둘! 시작! 별판 나겠다! 드리미! 하나! 둘! 셋! 넷! 와 캠! 멋있다! 셋!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해외!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번지!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 포길 포길! 정답! 드루공이 아니야! 드루공이 아니야! 드루공이 아니야! 드루공이 아니야! 드루공이 아니야! 저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너무 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딱 다섯 번을 하는데요. 빨리 시작하는. 누가 다 빨리하나? 준비 시! 먼저 끝내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민이 형 진짜! 와 대박이다! 멋있다! 와 진짜! 야 하하가 남자야! 하하가 남자야! 하하가 남자야! 하하가 남자야! 하하한테 사랑받고 싶나 봐. 아니 근데 보통!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위에서 그만해!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 드리밀 생각해! 할 수 있어! 드리밀 빡! 화이트! 저게 진짜로 각자의 차이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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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인공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형 씨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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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내가 얼마나 오고 하는지 알지? 나도 진짜 페인이야! 자 여러분! 우리를 여기다가 오는 게 낫죠? 원하는 곳을 말씀하세요! 파이팅! 페인! 신! 꺼져! 도대체! 하하 별 3 delmi 험 들어갔으러 갈 internationale! 하하 별 3의 시어모 가기ports격 funktion. 당연하죠! 유기 지금 해주세요! 우기 곧 한 번 해주세요! 허 miorange들서 shows a new team! 허! 다시! 별! 별을 다 시키요! glaz! 경기하시는 두 팀은 올라가 주시고. 영훈이 당신 응원합니다. 지석진 화이팅. 똑바로 해야죠. 공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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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새끼가 쉽지가 않네 이거. 자 역사가 다시 한 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물인다. 물인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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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만 더 하자. 진짜 이거 좋아. 아 이거 얼마. 연습 게임 가셨어요 연습 게임. 맞습니다. 맞는 포인트가. 아 속이 시원해요. 아 속이 시원해요. 10. 5. 5. 5. 5. 야 피하는 거 맞아? 야 피하는 거 맞아? 좋아 좋아.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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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때려. 조석 씨. 조심해 조심해. 안 돼 안 돼. 밀어 밀어. 밀어. 안 돼. 안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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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잘한다! 밀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밀어! 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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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쉽다! 자 우리 게리 준호 씨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야 이거 자 시작! 게리야. 보여줘. 어머어머. 갑시다. 오오오오 och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니 카운터 맞았어! 게리야! 게리야! 나 UFC 줄 알았어! 야 제대로 카운터 버티 그냥 빡! 어 별 보여 별! 어 별 씨! 맞는 거 펀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게리야 손을 맞았어 아니 손 맞는 건 정말 웬만해 어우 야 나 벌써 왔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하하가 지금 자 다리 운동을 한 상태라서 지금 한마디로 하하는 하하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지금 게리는 얼굴이 무너졌고요 시작! 시작! 자 그렇죠 하하 역공해야 됩니다 자 역공 그냥 빌어내세요 빌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 пл 하하 어 milk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손주로 손주로. 손주로. 자 우리 양 팀의 아내분들. 야 너네 혼나냐 집에 가면? 야 너네 혼나기 싫어. 너네 혼나? 자. 어떻게 이래요? 야 너네 쥐와 사는구나. 얘들아 이게 결혼이다. 이게 현실이구나. 풍심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오늘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게 하하가 오늘 달라. 그쵸? 처음 봐 진짜 동훈이 형. 동훈아 네가 더 세 보여 지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동훈아 난 너무 원한다. 아니 한계가 있다고요. 동훈아 네가 더 세 보여. 자. 어? 정훈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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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 3대째 내려오는 그 유산. 그 유산의 하영이. 종국아 이제는 너는 진짜 할머님을 위해 싸워야 된다. 너는 진짜 이때는. 야 너는 재수씨가 보고있다. 아 이거 부러졌는데. 짱술범이다. 짱술범이야. 야 몽둥이에 관절이 생겼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균형 무너지고. 어우 끝났는데. 건너갈 아니네. 건너갈 아니네. 진짜 고생하는구나. 너무나 잘해줘. 잘해줄게 진짜 이제부터. 별 이겨라. 서로 또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이게 뭐. 아 이거 재수씨. 저희 재석이도 여자 잘 안 받습니다. 저도. 진짜 잘 안 받습니다. 좋아 좋아.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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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아 뭐하는 거야. 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너무... 뭐야 이겼다고! 자 우리 하나 대환 씨 쏠려! 자 1등 하신 커플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앞으로 32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1등 하셨으니까 원하는 숫자를 10개를 빼서 여기다 10개를 빼서 아 그렇죠 12월 32일 그래 이거 말해도 돼 어차피 뭐... 어차피 다 빼고 되는데 그냥 막 뽑자 형 저희입니다 몇 개 뽑습니까? 자 2등 하신 팀은 7개 3등 5개 3등 5개 자 딱 줘 이렇게 딱 줘 5개를 빼십시오 오오오오 근데 안 보여? 마지막 한 번 안 보여? 네? 됐습니다 네? 시작 ама 나 왔긴 나는 crews 저 한번 ologically